1, 2, 3 이불 속에서 나 뒹굴뒹굴 핸드폰 바라보네 무심한 너의 메시지 보고 또 보고 분석해 오늘은 또 어떤 이모티콘 내 맘을 알려줄까 배불러 배불러 요즘따라 웬일로 배고프지 않아 나 원래 먹는 낙으로 사는 여잔데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몰라 너만 보면 나 배부르다 잘 된 거야 그래 이쯤에 다이어트를 해보자 둥글둥글 내 맘 내 몸에 경쟁력 가져보자 요즘 따라 웬일로 배고프지 않아 나 원래 먹는 낙으로 사는 여잔데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몰라 너만 보면 나 배부르다 너를 매일 보고파 힘이 나질 않네 나 잘해줄 자신이 있는데 너 일로와 친구들이 나보고 많이 뻥쩍해 친구들이 나보고 많이 뻥쩍해 나 원래 사랑 같은 거 안 믿었는데 나 정말 너한테 왜 이러니 너 정말 너한테 왜 이러니 이러다가 다 굶어 죽겠네 안 되겠어 일로와 너를 먹을 거야 먹을 거야 먹을 거야 안녕하십니까